passthriman 내가 일단은 기존에 어떻게 착용 하셨는지 한번 비교 해봐 cottage meeting 행복 볼만도 잡을게요 조절을 제가 또 지게 하셨어요? 우쪽이 왼쪽이시죠?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보실건데 빨간색 노란색 녹색 있죠? 전면, 후면, 측면 찍을거에요. 끝이 보고싶고 안쪽이 양쪽이에요. 빨간색 후면 한번 보실거에요 양쪽 딱 속에 있을때는 양쪽 다리에 전체적으로 힘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구요 제일 편한 자세로 해서 손맛이 동일하게 넣어주세요 자 주도 주도 이만실 딱 편한 자세로 쓰셨나요? 갈게요 이쪽 노란색 선 사이드로 가주시고요 다시 한번 똑같이 군동하게 체중이 누워주시고 잘 편한 자세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뒤에 녹색 맞추시고요 높이 많이 높으셨어요? 네 네 네 잘 편한 자세로 마시고 찍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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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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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많이 들으신 거예요? 내 친구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가지고요. 이쪽으로 오실 때 왼발을 딛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자. 왼발을 좀 더 오래 딛고 있어야겠다. 이게 치고 나가게 바꿔버리면 안 돼요? 지금 좀 힘드시죠?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? 여기어기? 저희는 ኤ meditation a lot of equipment 시작 Raccord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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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